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12가지 충격실화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두번째 이야기 어느 화창한 날에 그녀가 자기 아이를 죽였다는 것에 재판부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사는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갓난아기는 낮밤을 가리지 않고 비명을 질러댔고 그녀는 그걸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의 뒤통수를 네 차례나 벽에 갖다 박았고 결국 아이는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판사는 계속 갓난아기 혹은 아이라고만 불렀지만 아이에게는 그녀가 지어준 이름이 있었다 요나스나 케빈 같은 흔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녀가 언젠가 어느 잡지에서 찾아낸 예쁜 이름은 라이언이었다 판사는 자리에 앉아 판결을 선고했고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그녀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설명이 허락되지 않았던 그녀의 사정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판사는 그녀가 범행 당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약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아이를 남겨둔 채 떠났고 그녀는 그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십을 좋아하는 신문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그녀에게 잔인한 엄마란 별칭을 붙였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교도소에는 술이 없었다 그녀에겐 돈이 없었으므로 담배도 끊어야 했다 수영자들은 매일 6시에 일어나 7시엔 작업을 시작했다 여자 제소자들은 다 똑같은 파란색 앞치마를 입고 나사를 크기별로 분류하거나 초콜릿 상자를 포장하거나 혹은 고무패킹을 끼웠다 1년이 지나자 그녀는 목공소에서 일을 받아 법원과 교도소에서 쓰는 의자와 책상을 만들었다 솜씨가 좋아 목공장인은 그녀를 총애했다 이제 내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그녀는 호두나무로 상자를 하나 만들고 그 위에 자작나무로 상감 세공을 했다 완성된 상자는 그곳을 지나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목공소 입구 유리 찬장에 진열되었다 반년이 더 지나고 그녀는 처음으로 외출을 허락받았다 그녀는 교도소를 떠나 집에서 묵어도 됐지만 교도관에게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편이 낫겠다고 했다 그날처럼 화창한 날이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 중심가를 산책했다 노변 카페에 사람들이 여럿 앉아있었다 가게에서 진열품을 구경하다가 영치금으로 실크 스카프를 한 장 샀다 그동안 그녀는 바깥세상이 얼마나 활기찬지 잊고 있었다 시립공원까지 걸어가선 잔디밭에 누워 일광욕을 하다가 팔꿈치로 바닥을 짚고 엎드린 채로 산책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했다 그때 네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눈에 들어왔다 꼬마의 아빠가 얼굴만한 크기의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아이의 입을 사랑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녀는 곧바로 일어나 목에 맸던 스카프를 풀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갔다 6개월 후 그녀는 석방되었다 집에 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있었다 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도 그는 그녀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식탁 위에 놓인 구겨진 편지지에는 맥주를 올려놓았던 자국만 선명하게 찍혀있었다 어떻게 면회 한 번을 안 와? 그녀가 물었다 그는 라이터를 이리저리 돌리며 손짝난만 치고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텔레비전이 안 나오더라 그래 수리공을 불렀더니 위성 안테나를 놓으래 그래서 새로 하나 샀어 그는 계속 라이터를 갖고 놀았다 이제 달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새로 산 위성 안테나가 들어있는 상자를 베란다로 들고 나가 열어보고는 부엌에서 공구 상자를 챙겨갔다 그가 사다리 대신 마당에서 쓰는 의자를 벽에 붙여 올라가니 높이가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한쪽 발은 의자 등받이에 다른 발은 베란다 난간에 올렸다 빨간 드라이버 좀 줘 그가 말했다 그래 그녀는 계속 짧게 대답만 했다 그녀가 공구함을 뒤져 빨간 드라이버를 그에게 갖다 줬고 그는 벽에서 오래된 나사를 빼내려 애썼다 깊이 박혔네 사건이 일어났던 날 그녀가 장을 보러 나간 건 고작 30분이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침실 바닥에서 자고 있었고 아이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을 뿐 자기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미 상해와 강도 전과로 판사들과 안면이 많았던 그는 평생토록 형을 살아야 될 게 뻔했다 그녀는 이제 막 숨을 거둔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은 여전히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재판까지 갈 곳도 없지 그녀가 말했다 그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셔츠는 바지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고 셔츠 안으로 보이는 그의 배는 털로 뒤덮여 있었다 그때 그는 그녀가 책임을 떠맞는 게 모두를 위해 좋다고 말했다 책임을 떠맞다니 평소에 그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말이 귀에 꽂혔다 그는 계속 나사를 돌리려고 시도했다 아 망가졌어 아 녹슬었어 그는 여자 교도소는 그렇게 형편없지 않다며 그녀가 아주 작은 벌만 받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은 한 가족으로 함께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 가족 그녀는 죽은 라이언을 품에 안고 계속 되뇌었다 한 가족 그때는 그가 아기를 벽에 갖다 던졌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의자를 발로 걷어찼다 까칠까칠한 수염으로 뒤덮인 그의 입이 벌어지면서 누런 이가 보였고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연한 푸른색 눈동자가 커졌다 그는 계단 아래로 미끄러져 순식간에 4층 밑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는 시멘트 바닥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 심장 판막이 찢어졌다 그리고 부러진 갈비뼈가 대동맥을 끊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보도에 널부러진 그의 옆에 서서 그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첫 번째 사건에서 그녀를 기소했던 검사가 이번에도 수사를 맡았다 이제는 검사장이 되어 코스염 정도는 마음껏 기를 수 있게 된 그는 그녀가 그의 남편도 죽였다고 믿었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배운 대로 경찰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변호사와 얘기하길 원한다는 말만 했다 경관 하나가 그녀를 다시 구치소로 데려갔다 다음 날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허락했다 증거는 빈약했지만 판사는 경찰의 살인사건 전담반에 시간을 줄여했다 경찰이 이웃을 탐문했으나 싸우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었고 베란다에서 그녀의 모습을 본 노인에게서도 세세한 것을 파악할 순 없었다 다른 증인도 그녀가 길에 쓰러져 있는 남편 옆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는 말뿐이었다 법의학자의 부검 결과 사망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외상은 모두 추락에 의해 생긴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법의학적 견해로선 타살의 흔적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열흘 후에 구속적부심이 열렸다 그녀는 변호사의 조언을 정확하게 따라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검사장은 계속해서 그녀의 범행을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의 죄를 증명할 수는 없었고 판사는 석방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와 문이 닫히자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더는 입을 담을 수 없으니 털어놓아야만 한다고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그런 걸 복수라고 부르는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어떤 다른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안하진 않다고 했다 자기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변호사에게 물었다 둘은 법원 로비까지 함께 걸었다 그녀는 복도에 놓인 어떤 벤치 앞에 멈춰 서서 무릎을 꿇고 좌석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네 여기서 변호사란 지은이 페르디난트 폰쉬라크를 말합니다 1964년 미넨에서 태어났는데요 실존주의 문학의 아버지 카프카 독일의 천재 극작가 클라이스트를 잇는 유럽에서 가장 인상적인 목소리다라고 인디펜던트가 극찬한 페르디난트 폰쉬라크는요 이 책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죠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 더 먼저 나온 책은요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시리즈인데요 아무튼 이번에 이분의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독일에서만 50주 이상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100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책입니다 저는 너무 재밌어서 단숨에 읽어내려 갔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재밌게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이분 책도 계속 소개해 드릴 생각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